밤하늘의 별빛 무대 주인공은 조명을 받습니다. 인생을 무대에 비유하면 늘 조명 받고 싶으나 살다 보면 앞이 깜깜할 때가 많습니다. 조명이 없는 듯한 인생길 걸을 때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의 별빛은 어두운 곳에서 더욱 잘 보이죠. 예부터 별빛은 길을 잃은 자에게 나침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았던 신앙인들은 밤하늘을 바라보았죠. 창세기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주로 정신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